캡틴 치모 하하하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에서 방제가 쫓겨났습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그 시즌이 돌아왔어 수능 시즌 제가 방송하는 방 밑집에 수능생이 살거든요 근데 지금 3수째라서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을 망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틀동안은 떠돌이 생활을 할건데 일단 오늘은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방송캐 준비 다 됐나? 방 공사했고? 방 부스에 넣은거야? 제가 도하의 스튜디오입니다 이통은 앞에다가 까만색 종이를 잘 안 묻히고 흰색 종이로 해가지고 너무 반성해서 잘게 나와가지고 어 콜라 중독이에요 음식을 먹을 때 콜라를 먹거든요 콜라 왼쪽이래? 너 집에 있는 콜라캐는 그니까 사람 많이 들어온건 상관없다 사람 많이 들어오니까 렉걸리잖아 아니 비싸게 주고 한거라니깐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미션 주거든 대부분에 만개 쏴줄테니까 도하 몰래 여기서 담배 한대 피자 그러는데 오빠 근데 만개면 내가 그래도 오빠를 위해서 피규해줄게 아 진짜? 피크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여기도 방음부스라서 냄새 다 빼기는거 알지? 알지 알지 니가 다 빨아먹고 가 알겠다 해로 하려고 갈게 어 의자 더 하나 들고와봐라 어? 어? 의자 없나? 아니 있는데 아니 뭐 뭐 뭐 아니 니는 이 중요한 시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차피 안되는데 뭘 중요하냐 아니 어차피 안되는게 어떻게 알아 니가 예를 들어서 김봉준 뒷방 갔어 그러면 니가 1등하는거지 아니 그냥 나 이거야 오빠 뭐? 나는 내가 되면 미친듯이 욕먹어 아아 내가 되면 진짜 시위한다니까 사람들이 시청에 나와가지고 도화가 왜 대상이냐 도란XX다 하면서 시청에 나가진 않고 아프리카 본사에 나가겠지 어어어 아니 그래도 받을 기회가 지금뿐일수도 있잖아 내년에 열심히 할거야 아 내년에 난 딱 이렇게 생각해 방송을 몇 년 하든 살면서 딱 한 번은 대상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누구냐고요? 노하긴 한데요 부은거 보여요? 그냥 부었다가 아니고 미친듯이 맞은 얼굴이야 진짜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몰라요 아픈건 아닌데 붓기가 너무 오래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케이한테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미친네 이랬다고요 케이가 야 니 뭐하노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얼굴을 보여줬거든요 진짜 그래서 더 이상하게 보냈죠 2주 뒤에 온다더니 아니 2주 뒤에 나도 오고싶었는데 케이가 너 그 집에서 방송하면 안되나? 나 진짜 밑에 집 뭐 때문이라더라? 아 사수생 사수생 뭐가 사수생이야? 이거 사수생이야 그래 우리 집 밑에 사수생이라서 제가 지금 여기 쫓겨나있는거예요 근데 뭐 며칠동안 좀 이따 수능인데 한 번은 참지 뭐 그러니까 내일 예를 들어서 내가 컨텐츠가 없으니까 여기 또 와서 방송할 수도 있어 왜요 그래 어차피 2주 동안 아무것도 안하거든요 그리고 내일부터 사촌동생 있을거다 예쁨? 둘 다 여자다 우리 집사람 절대 안돼 우리 집사람 절대 안돼 오빠 미안해 왜 걔들이 날 좋아할수도 있잖아 그럴수도 있지 그럼 폐해야지 왜 폐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남동생인데 니가 예를 들어서 소식해달라고 했어 니는 절대 안돼 왜? 내 동생이 아까우니까 안돼 안돼 이러면 기분 났나쁜? 그럴수도 있지 뭐 오빠 동생을 이놈한테 소개해줄수있나 틀쳤나 맞지 아니 그 사촌동생 몇살인데 한 명은 스물아홉이랑 한 명은 스물일곱 그럼 내 좋아할 나이 맞는데 근데 유튜브를 안봐 음악하나 해드리잖아 내 동생은 음악하잖아 같은 클래식집은 근데 그거 오빠 동생도 원래 안봤잖아 유튜브 안봐 그니까 안보니까 오히려 게이득이지 페이스북도 안하는데 나 좋아할수도 있어 외모만 보고 반할수도 있어 외모만요? 넌 드립드립 아니 근데 니 동생들이 그렇게 이쁘나 근데 한 명 사지 봤는데 이쁘긴 이쁘더라 좀 약간 외국인처럼 생겼던데 롤스로 어필하자구요 롤스도 어필할수도 있고 람보르게니로도 어필할수도 있고 너 자신을 어필해봐 니 매력으로 말해봐 일단 내 매력은 그 여자를 공주 대접을 해주지 진짜 어떻게 하는데 특별 대우를 해줘 세상에 있는 내가 대하는 모든 여자들보다 더 특별하게 대해주지 그래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걸 느끼게끔 해주지 아 진짜? 여자친구가 그렇게 말을 썼어? 응 뭐라고? 그렇게 오빠 왜 다른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싹가지고 하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이쁘게 말하고 애교가 많아 이렇게 얘기했었어 아 진짜 그러고 막 다른 사람들 놀러가고 안심시키고 하하하하 알았어 장난 장난 나 저희 친구들 잘 살고있어 괜찮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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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야 어? 왜그래 니 남친들은 잘 살고있더라고 나도 말어 하하하하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밥오는중이니까 밥좀 이따오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멋이겠다 했지 우리집으로 시킨거 맞지 오빠는 집으로 시킨거 아니고 어 이제 카메라랑 놀란다 그래 카메라 놀아라 잘 놀고있고 밥보면 밥세팅좀 해서 바로 갖다줘 알지 응